뭐 우리나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미국의 최대 송유관 업체가 해킹이 되면서 운영이 좀 중단된 이러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지난 7일에 랜섬웨어 공격을 좀 받으면서요. 텍사스주 걸프만에 이어서 동부 뉴저주까지 무려 8850킬로나 되는 대규모의 송유관을 하루에 250만 배럴을 휘발유, 디젤류, 항공유 등 다양한 유를 좀 이렇게 좀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가 많은 미국 동부 지역에 이 회사 송유관에 의지하는 소비자가 무려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요. 운영이 사실상 좀 중단되고 있고 일부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운영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오늘 시장 국제 유가 흐름 보면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의 좀 이슈 키워드는 미국 최대 송유관 해킹 사건으로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미국 송유관 조기 재가동 기대감에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유가는 뭐 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점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어떤 업종을 선택을 해오셨을까요? 네 업종은 아무래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좀 접촉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과 관련된 섹터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는 지난주에 대북 정책 등을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면서 북한의 접촉을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북한이 먼저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개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접촉을 시도했었는데요. 북한이 뭐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고 일단은 접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특히나 우리나라 2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북한 해법의 핵심 의제가 아무래도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 정상의 머리를 맞대서 북한이 대체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아무래도 여기에 좀 규추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 관련 섹터로 업종 키워드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직접적으로 제안을 요청을 했고 북측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그래서인지 오늘도 좀 잘 올라가기도 하네요.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섹터들의 흐름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 키워드는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상장한 이러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공모주 열풍이 좀 불면서 동사같이 마찬가지로 지난달 28일, 29일에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는데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80조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모주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무려 통합 경쟁률이 288.17 대 1로 굉장히 높은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실시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려 1883 대 1로 엄청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늘 좀 따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많은 기대가 됐는데 그 기대에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굉장히 실망한 매물들이 속출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자회사로 소재 사업, 자회사로 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을 직접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하고요. 글로벌 세계 1위의 업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를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축자 연신이나 CCS 코팅 등 시장을 주도할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기관들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대거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또 2차 전지에 대한 국내 K배터리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기대가 되니까요.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시초가에 팔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일단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지면 공약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당장, 상장 초기에는요. 공모주에 대한 기대가 컸던 종목들 위주로는 차익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따상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은 경쟁률이 불어넣고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에 주가의 움직임은 시장 영향이나 혹은 동사에 대해서 뭐 가치적이나 이러한 판단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형태로서 투자 심리에 의해서만 주가의 변동성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적정 가치는 12만 원에서 16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산업 자체 혹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2025년까지 100대가 자동차가 나오면 지금은 5대가 3대가 혹은 전기차라고 하면 2025년까지는 50대가 무려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재 산업을 하는 업체들의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